재윤씨, 제가 아까부터 진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뭔데요? 할게요 항상 닫혀진 문 안에서 살던 제가 그댈 갑자기 만나게 됐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, 왜냐면요 항상 저의 잠을 찾아 헤맸었죠 지금 파티에 갈 때나 많이 고민해서 아니면 그댈 만나 처음 느껴보는 짓만한 기분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우리 함께 사랑은 열린 문 우리 슈비씨, 제가 식전에 신랑님과 신부님을 먼저 만나뵙거든요 근데 두 분이, 두 분이, 두 분이, 두 분이 너도 참 잘 어울려요 오, 닮았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완벽한 거, 그 처음이야 정말 재진뽕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 하지만 두 명이야, 그 분이 천생연분 잘 가 잘 가 잘 가 지난 날 아픈들 이젠 돌아오진 않네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지금부터 아름다운 신랑 신부님 두 분의 결혼식을 시작 갑니다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